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오늘은 29번째 시간이고요. 대명 선독도자기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형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역시 기형을 하면 다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 도자기는 기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형만 알아도 반 이상은 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형 안에 들어가는 문양들, 문양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우의라고 합니다. 우의. 거기에 비유되어 있는 그런 뜻을 담은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종규도 같은 경우는 벽사나 파사현정의 의미가 있고 물론 목단정같이 러브스토리도 있는 반면에 왕소군이 시집가는 소군 출색이라든지 소화월아추 한신도, 귀곡자 하산도 다 그런 인물문도 있지만 화해문이라든가 서수문 같은 경우, 특히 용문 같은 경우는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면서도 또 태평성대, 그 다음에 여의의 뜻이거든요. 용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은 항상 여의주를 갖고 나타나는데 여의주의 뜻이 만사여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은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데 운용문이 많잖아요. 운용문은 비를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서 오곡백가가 창성한 그런 풍년,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종의 뜻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화공이 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하는 문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락때도 했었고 홍문 때도 했었지만 이 선덕때는 영선자기의 최고봉이죠. 선덕. 영락때 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양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줄친 부분 읽으면 선덕 청화자기의 문양은 비교적 풍부와 다양하며 화공이 회화적 기교가 능숙하다. 화의암은 그림을 그린 뜻이, 그 의미가 호방생동하다. 좋은 말을 다 쓴 거죠. 소재는 영락 시기에 비해서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홍문 때는 화해 위주로 하다가 영락 때부터는 과실도 섞어서 하면서 그런데 선덕 때는 과실의 범위가 좀 늘어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문양의 포치를 보면 포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국이라는 말로 쓰는데 인테리어, 배치를 잘한 거죠. 문양의 배치를. 영락 시기에 비해서 번밀하며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범함과 또 대범하면서도 섬세함을 함께했다. 그래서 문양, 안배와 여백을 두는 것을 매우 주의하여 화면이 더욱 활달, 청신. 스마트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청와를 주제물을 그릴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림을 그릴 때,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을 그릴 때도 쓰지만 색지를, 바탕색을 만들 때도 청료로 바르고 그 흰 부분만 남겨놓는 거죠. 그 말을 제가 그때 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색을 남겨놓는다, 남겨놓을 유자, 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청화유백, 혹은 청지유백, 청지 바탕에 백을 남겼다는 거죠. 여백을. 그거 여백이 운용무 같은 데 있었잖아요. 해수운용무 같은 데. 여백을 남긴다 해도 되고 백화, 하얗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또 백화, 꽃화자인데 그러니까 꽃이나 용의 그림을 허얗게 만들어 놓고 옆에 테두리를 청료로 칠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양을 한번 보면 이런 스타일인 거죠. 완전히 청은 칠하지 않았지만, 해수문을 갔다 했지만 대부분의 색깔을 청색으로 하고 여기 파도머리 같은 걸, 불순문이죠. 파도머리 같은 걸, 불순문이죠. 파도머리 같은 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백색으로. 유백을 남겨놓은 거죠. 청화유백. 그래서 파도머리 같은 걸 이렇게 남겨놨는데 파도머리 같은 걸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수. 이 조자가 조수간만에 할 때 조자거든요. 파도조자. 그게 의미가 조종에 출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종의 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할 때 조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자오라고 하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수문이 들어가면 조종을 뜻합니다. 조종. 조종을 뜻하고 이 파도문, 해수문에 바위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삐죽삐죽하게 생긴 바위. 그래서 그 바위하고 파도문, 해수문을 같이 그려놓으면 수산복회라는 뜻입니다. 수산복회. 산처럼 장수하고 복이 바다처럼 넓게 퍼져라. 그런 길상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파도만 있는 걸 봐서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색질을 만들거나 뒷받침하는, 배경작용을 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화유백의 기법을 원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덕 때 더욱더 정리해졌다. 이런 말이고요. 문양은 필법이 두 종류인데 섬세하게 소문양을 이렇게 아주 세필로, 일필로 잘 그리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구륙을 옆에 테두리선을 그린 다음에 색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 기법은 전체라고 그래요. 전체라는 말은 전자가 채울전자인데 중국말로 TN 그러는데 중국의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입하잖아요.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거 할 때 TN 해달라고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건 색을 메운다. 소필로 칠하고 그래서 소필로 칠하고 한 번에 메울 수가 없으니까 작은 붓으로 여러 번 칠하니까 당연히 칠한 데다 또 칠하니까 필 흔히 남는 거죠. 그런 걸 구분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도 인화에 놓고 음향을 해놓고 또 거기다 허연 배귀를 남겨두고 바깥 부분을 청지로 칠하는 것 그런 기법들도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덕 청하장인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 네 종류로 교재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초목 화가 그러니까 이제 풀하고 나무하고 꽃과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서수서금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서수서금문이 있고요. 그게 지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사자, 용, 그 다음에 이제 인물문 인물문이 영락 때는 인물문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덕 때는 조금 그래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녀도라든지 사녀영희문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길상도안 길상도안은 이제 연탁팔 길상문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연탁팔 길상문 그래서 이 길상도안 할 때 하반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하반도 나오고 여기 길상문에 이제 승모호도 나오고 옆에 이제 이런 남사체로 그린 출국유계호도 나오는데 팔길상문, 팔보문이라고 하는 불가에서 말하는 법라, 법륜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시간대에 한번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 것도 공부에 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초목, 화과 그래서 지난 기형할 때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한 번 할 때 잘 해놓으면 그 다음 할 때 편한 거죠. 어 저 그림 또 나왔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수십 번, 수백 번 보면 눈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문양을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뭐 전문가라고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디서 이렇게 누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제나 책, 그 다음에 도록 다른 또 서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추가로 이제 제가 뭐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책들을 좀 본 게 있어서 이 책을 볼 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 해설까지 할 수준은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그림들, 사진들은 다 보셨던 건데 또 보고 갑니다. 일단 그 여기 이제 글씨들은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줄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화해 가실 문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길상 장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왜 전지 문으로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절지 문도 뭐 장수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절지 문 같은 경우는 포도 문이니 뭐 이런 건 또 이제 다산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당초라고 썼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지라고 쓰는 게 좋다. 전지 화해 문과 절지 화해 문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꽃들은 여기 쭉 나와 있다. 그러니까 모란하고 자격은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풍성합니다. 뭐 한바꽃이라고도 하는데 풍성합니다. 또 한바꽃하고 사실 다르지만 자격을 한자로 한바꽃이라고 합니다마는 모양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을 이제 풍부하게 풍성하게 펴있다 이런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모란과 자격은 구분하기가 힘든데 전혀 틀린 종자입니다. 목단이죠. 목단. 모란은 나무에요. 자격은 풀입니다. 뭐 그 정도만 구분이 다른 거고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선덕 씨는 홍문화 영록을 많이 답습을 했지만 변화를 줬다라는 거고 선덕의 초목 화가 문이 좀 많은 게 특히 절지문 같은 거 과실문이 많은 게 예술을 사랑하고 시를 늦고 그림을 그리길 좋아했던 선덕 황제하고 유관합니다. 또 선덕 황제가 또 그런 새라든가 귀뚜람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있는 실솔관이 나오고 조식관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자기의 취미생활, 황제의 취미에 따라서 좀 달라갑니다. 좀 있으면 나오게 되는 대명 가정연제 같은 경우는 가정은 완전히 도교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황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맨날 오래 살려고 단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 단약의 원재료가 수운입니다. 결국은 수운중독으로 죽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도 있지만 가정제는 그렇게 오래 살려고 도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문양들이 전부 다 삼성도인, 복록수 삼성, 그 다음에 팔선과에도 이런 팔선도 그러니까 8명의 신선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팔선, 그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목숨 숫자를 전서체로 써가지고 초서체나 전서체로 써가지고 목숨 수를 써가지고 나무 형상을 만들어낸 그런 문양들, 특이한 문양들, 그때 가서 보시겠지만 황제의 기호, 애호, 취미에 따라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화 연당초문호 카메라에 쭉 훌로 담고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 35.3cm,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방품으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방품조차도 잘 그리고, 전사도 많아요. 잘 손으로 그리고 또 소마리청의 특색을 나타낸 그런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품들은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걸 진품으로 속아서 사시면 안 되지만 보통 이제 한 2,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명품들은. 사야 됩니다. 그래도. 왜냐? 지금 못 만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다 돌아가셔서 못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계시면 가치가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상승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가 나오느냐? 전부 다 필름으로 붙여서 나오죠. 전사. 전사도 이제는 물전사가 들어가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유아체 밑에다가 필름 붙여놓고 위도 바르고 또 바르고 해서 여간에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붕 떠 있기도 하고 그림이 죽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초보분들은 잘 구분이 안 가십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명품, 그렸다 하는 예술품들은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진품은 없다니까요. 이런 방품 중에 명품을 우리가 구하려고 이 진품의 사진들을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당하지 않고 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재미난 말이 있어서 줄을 쳐봤어요. 약형 취신, 형태를 간략하게 만들고 그 정신만을 취한다. 그런 예술가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 형식으로 방을 한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씀. 자, 다시 자, 여기 청화 절지 화감은 규구안 규구안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이거는 규구, 구연부만 6개의 작은 홈이 있어서 그걸 규구라고 하고 다른 것들은 규식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규구안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쭉 읽지도 않고 그냥 카메라에 담은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화해당춤은 육예두, 이걸 말하는 거죠. 육예두, 뚜껑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죠. 두는 이제 재기, 제사 지낼 때 여기다 음식을 갖다가 이제 안에다 집어넣어서 쌓아놓고 제사 지내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당춤, 전지화해문이죠. 전지화해문, 육예두인데 이 복부에 있는 여기 불가사리같이 생긴 이 꽃이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원추리. 저기 인터넷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원추리 백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추리가 백합과입니다. 백합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육판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문양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추리, 백합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뚜껑을 빼면 지난번에 사진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이것도 원추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뚜껑 빼면 다 똑같아요. 이거 대명선적연제가 여기 구연분 밑에 해소체로 쓰여있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추리 백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쭉 설명입니다. 설명 안 읽고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화 절지 모란문 고족배 풀샷을 남겨야 또 읽어보시니까 절지 모란문 고족배는 특이한 점이 있어서 밑줄을 쳐놨고요. 이제 고족배 안쪽에 구연배의 여의운두문을 그렸는데 이런 문양이 이제 성화, 선덕 청화자기에 처음 보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고족배죠. 이렇게 다리가 긴 고족의 이거는 이제 작아요. 사진이 크지만 이렇게 작아서 배 술잔입니다. 찻잔이나 술잔이에요. 이 안에 이제 여기 내면의 구연부에 이게 여의운두문이 쭉 이제 시유가 돼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설명이 이거는 이제 6자가 아니라 4자로 써 있죠. 선덕연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대명 선덕연제 6자인데 6자는 4자인데 보통 거의 6자가 많고 4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배에 이제 고족배의 내면 구연부에 여의운두문이 그렸는데 이게 선덕청하장에서 처음 보였던 이제 문양이다. 이러는 거고 여기 4자 해석안이라고 있다는 거 뭐 조용히 단정하고 장중함에 대범함에 좋은 말 다 쓴 거죠. 청하색은 당연히 소마리청이란 농염하고 퍼짐 훈산현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팔각초대 팔각초대의 이제 설명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기종에 대해서 이제 문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니까요. 문양에 대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전체 기면에 10층의 둘레가 문대가 있고 전부 다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에는 한 선덕자기 중에서는 두 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다? 전부 다 방품이다. 요새 나오는 뭐 소더비, 크리시티 다 방품이다. 방품 갖고 거래하는 겁니다. 메이저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 또 구분을 또 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29.8cm 굉장히 실물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방품도 아름답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보소콩을 밑에다가 이제 시유하고 이제 총화로 이렇게 남겨놓은 저기 그런 이제 방품들도 경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한 1,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기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은 뭐 주셔도 그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뭐 이제 진품이라고 해서 파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진품이 없는지 진품 얘기하면서 진품으로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진품이라고 또 알고 사시는 분도 문제 아닙니까? 진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래 놓고 이제 그걸 이제 뭐 몇십만원에 사가지고 진품이다 라고 몇억에 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중국도자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혼탁해지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수건 덜게 폭탄 맞는 건가 그럼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품은 그냥 예술품으로 보시고 좋은 반품들은 소장하고 계시면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골동이 되면서 가치가 당연히 상승합니다. 왜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화 나팔꿋 나팔꽃문 견우화문 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도자기 하니까 한자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청화 견우화문 쌍이 외곽 방병 혹은 외곽 사각병 사방병 사각형 이란 뜻이죠. 여기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나팔꽃이 만개해서 아름다움을 토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예 이런 거 사진을 또 지난번에 보셨지만 이제 이거 아름답죠. 색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진품의 소마리청은 대부분 이렇게 색이 청화해요. 진하진 않습니다. 물론 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마리청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진한 것은 철 성분이 많으면 진해지는 거고 이런 문양을 이거 짐승이 서수가 있는 거를 청료 소마리청은 칠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활짝 핀 나팔꽃을 되는 거죠. 기형이 특이하다. 특이하고 해서 이런 비슷한 것들은 많아요. 이거는 하나 예전에 하나 구입해놓은 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기형은 기형이 아름다워서 구입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청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청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유리홍입니다. 유리홍 유리홍인데 온도가 너무 세가지고 유리홍 홍색이 산화동 홍색이 날라갔습니다. 날라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유리홍이잖아요. 기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죠. 이렇게 보면 얘가 밑단이 사각형인데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깎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깎아 놓은 자리를 외각이라고 외각 외는 작을 외자이기 때문에 각을 작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형은 사방이니까 사방병 외각 사방병 서수가 달렸으니까 쌍이 그 다음에 문양은 나팔 견우 화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명 선동연제 관제가 딱 있는 거죠. 여기 청화로 된 것도 여기 선동연제 관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친 것 같은데 부드러워요. 조용히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입술도 두텁고 이런 스타일이 외각 사방병 이다. 그렇습니다. 청화도 이런 방품들은 꽤 나와있어요. 비싸지 않은 금액이면 사셔가지고 감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외각 사방병 보였고요. 여기 마지막 설명을 해놓은 게 단독으로 나팔 곳이 있는 것은 명초 관여에 처음 보인다. 틀머시 페르시아 문양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청화나팔꽃은 원때에도 있었지만 다른 꽃하고 같이 쓰였는데 견우함원 나팔꽃을 얘만 보인 것은 명초 관여 특히 영락 선덕 선덕 때 처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청화 당초 연탁 팔보문 저료안 꾸준히 보셔서 아시고 이게 합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다른 책자에서도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른 내용이니까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번련 서양연 연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연탁 팔 길상문이고요. 이거는 연탁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번련만 있습니다. 서양연꽃이거든요. 그 연꽃만 있는 얘하고는 다른 다른 합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타까운 게 진귀한 게 있는데 청화 묘홍 홍색으로 운영문을 그리고 저료안이 있는데 이거는 기형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게 되면 혹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벽과 뚜껑의 유약 속에 반홍으로 쌍용을 그리고 청료로 용의 눈과 구름송이와 내재 해돔을 그린 아주 굉장히 극상품이다. 최고다. 유상홍채와 청화가 들어간 극상품인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청화 송중매 송중매는 세한사무 추위를 닥쳐봐야 고난을 닥쳐봐야 알 수 있는 우정 이런 뜻이죠. 세한사무 세한사무의 대표주자가 송중매입니다. 송중매 소나무 대나무 매화 매화에 대한 얘기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 살지만 절대로 향을 팔지 않는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시인 상촌 신흠이라는 조선 중기의 시인인데 칠헌 절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만족이 있는데 굉장히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달은 천번을 이지러져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오동나무는 천번을 이렇게 천년을 지나도 곡조가 변하지 않는다.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나 현을 얘기하겠죠. 그런 아주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펼쳐놓은 건데요. 삥불렀는데 두 종류씩 있는 거죠. 송중매가 그래서 소나무 가지는 침협으로 원역으로 모인 형태 곡모양이 있다고 영락대도 말씀드렸죠. 홍무대하고 원대하고 좀 다르다. 그런 거 그다음에 주겹은 예래에서 별모양 같으면 다섯 잎파리가 많다. 그런 정도 항상 특이하다 그러면 체크해놓고 그래야 단대 시대를 구분해내는 거죠. 오늘은 우선 초목 화과 부분만 먼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수소금 서수소금 좀 많으니까 두세 편에 걸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쭉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선덕은 문양이 지나고 나면 방품 청나라 옹종 때에 만든 방품 하고 비교하는 거 지나면 선덕제 자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도로구에서 선덕거만 쭉 추려가지고 한번 또 사진을 감상하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 사이에 너무 지루하니까 고사성어가 들어가 있는 도자기가 없으면 사진이라도 보면서 썰을 풀어보는 시간도 한번 우리는 지금 예술품 하고 중국 문화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서 간간히 하나씩 하나씩 누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